닭이 운다. 닭이 울어. 내 마음처럼 울어요. 오늘 꿈을 노리는 장지선 양과 함께 화학산에 왔습니다. 마음만 커. 제가 2등 할 거예요. 빈질이 아니라서 힘든데요. 그래도 여기 오늘 목표한 대로 화학산을 오를 건데요. 오늘 코스는 저는 메디오랑 그란폰도를 고민했다가 어떻게 할까. 메디오랑 그란폰도 비는 온다고 하고 하지만 저는 오늘 그란폰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탈 겁니다. 120km가 넘어요. 횟고가 2000이 넘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자전거는 비앙키 스페셜리시마를 타고요. 윤중원 군은 기가 막힌 세팅으로 오늘 가평 그란폰도를 왔습니다. 윤중원 군이 촬영을 하려면 이 핸들바가 에어로 핸들바를 달게 되면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팩터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담아주기 위해서 팩터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오늘은 내 타임이에요. 하지만 화학산 콤만 시상이 있습니다. 단 한 명. 로드 한 명. 엠티비 한 명. 단 1등만을 시상하는 콤저지를 위해서 과연 어떤 라이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선 이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준비해 볼게요. 자전거는 왜 그런 거야. 아! 출퇴근하시는 섭서를 먼저 인사하면서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그녀가 이래, 그녀가 이래, 그녀가 이래, 그녀가 이래 아이고 뭐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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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피도 타세요? 얼마나 열심히 탄거야? 대단하다. 휴대폰이 없는 게 아쉽다. 고마워. 할 것 같아. 여러분, 파악산 어필에서 수박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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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왔어? 아쉽게나 중원이는 없어요. 기다리자. 잊을 거라고 기대한 제가 잠깐 1%에 희망한 기대 있었는데 갔네요, 역시나. 자, 하트에 주신 분들은 좀 출발해 주세요. 우리 출발을 하래요. 갈까요? 중원아, 집에 들어갈 때 물어줄지 들어가. 갑시다, 여러분. 갑시다. 갈게요, 또. 이제는 45km 지점에 실내 고개를 향해 갑니다. 우리 잘못 온 것 같은데? 아, 예. 아,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 같은데. 아, 예. 아, 안전한 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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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여러분, 두 번째 어필은 실내 고개를 고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윤중원 군인 어떻게 해야 되실까 되게 궁금하네요. 가평그람폰도는 대표적인 여필이 화학산, 칠레고개, 수피령, 하오제. 화학산때 그늘이여가지고 다행이야. 그늘이었어 언니. 화학산때는 아직 해가 안 떴는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도마치자고 잡겠다. 아 우리 그란폰도랑 메디오폰도랑 고민했는데 다꼈어. 여러분 완전 꿀날씨에요. 나 오늘 받아가자. 왜? 아 사실 저도 솔직히 진짜 메디오탈 가거로 왔는데 그란으로 가더라구요. 그래서 아 오랜만에 그란폰도나 타볼까. 올해 첫 그란폰도입니다. 항상 메디오로 빠졌는데. 가평그란폰도는 완주 메달이 있어요. 아 진짜? 메디오도 나와? 메디오도 나오고 그란폰도 타면 그란폰도 나오고 메달 따서 저희가 인증 올리겠습니다. 확인해야되네. 여섯시간 반 전에는 들어가겠지. 이제 보급 지점이 있으니까 물 채워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가민 520을 썼었는데 520이 이거 첨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주무헌이가 경량화 한다고 제 가민을 가져갔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보 잘 탔어? 아 너무 배고파. 때려. 계속 발꼬라 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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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지락.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러. 물러야 되겠다. 아 나 오다. 아 우리가 도마티즈에도 웃을 수 있을까? 메달 받으러 가자. 오 시원하고. It's like you're my personal Illuminati I know that some might say that I'm just a bad girl But then you treat me lik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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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will be the best girl in this whole world I don't know I've got my hands on your body So tell me what you want me to do In this video I will say bye Good morning Hi I'm done It's all down It's all over Oh 그리고 오늘 뭔가 기업 타는데 연애하는 것 같았어 연애하는 것 같았어 연애하는 것 같았어 필랩도 같았어 신기하네 어 때려 걔는 좀 뛰어서 왔다 동동동동 동동동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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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야 아 허리 아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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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고 싶어 아아 아아 진짜 괴로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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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자 했지 메디움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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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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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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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 똥 똥 똥 어 알았어 어 뭐 끌바는 창피한 거야? 네 나 끌고 싶어 진짜 나 끌고 싶어 진짜 스타롱 아이고야 아아 아아 여러분 아라노나는 지금 도마 치재를 오르고 있습니다 1kg 남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까arre! ouse 알았다 아니야, 다 온 게 아니야 다 온 게 아니야 다 온 게 아니야 다 온 게 아니야 어? 내 다리가 없어졌어 진짜 길어 진짜 길어 90km 지점에 상승고도 2,277km 이야, 저 2,000km 넘는 거 처음 타봐요 아, 힘들어 근데 너무 괴로워요 닭이 운다, 닭이 울어 내 마음 다 울어요 여기엔 어떤 보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급이 기대되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 이거야? 허리 아파요 허리 아파요 아 아 우와 여기도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류 바예요 나 진짜 고마워